어쩌면 우리 싫습니다 네? 싫다고요?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 선생님? 있나요? 선생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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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스트 굿즈로 끌어들이는 것도 이제 좀 지겹지 않나요? 굿즈만 소비되고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도 이제 그럼 들어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? 장도회 팀장님? 나 이딴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걸요 소비자들도 전 알고 있었어요 제 삶은 이렇게 평화로울 거라는걸요 늘 꿈꿔왔던 대로 저기 우리 뭐야 최웅 시원